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대담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3명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겨레21 하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가들은 언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 하하영 기자는요? 네, 저는 중순쯤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장소를 정하지 않아서.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보통 장소부터 정하고. 그렇죠. 틀비한 케이스네요. 별로 안 가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리고 이분이 돌아오셨어요.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 지 몇 달 된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2주 연속 안 나오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신변에 좀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사이다 발언하다가 잘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당장 조용원 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조승원 기자님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출석해 주세요. 그러다가 자리 뺏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는 우리 팬 문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새 기자와 오늘도 대담한 이야기들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눈으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뉴스데스크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호날두 노쇼 사태. 이게 지금 법정 공방으로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 중에 금요일에 경기 보러 갔다거나 친척이 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주변에는 없습니까? 피해 사례가? 정상권 기자 우리가 사실은 되게 민망한 게 지난 금요일 황의정상 시간에 호날두 온다. 호날두 때문에 차 막힌다. 수다를 엄청 떨었잖아요. 기대감을 잔뜩 풀려놨죠. 네. 우리도 막 한몫한 것 같은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기를 안 뛰었다고 해서 제가 기사를 잘못 읽었나 그랬다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어땠어요? 정상권 기자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 좋아하죠.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앉아있다 가려면 40만 원 주고 표를 끊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관중석에 앉을 사람이 왜 거기 있었느냐. 사실 좀 당황했죠. 적어도 전후반 중에 하나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티켓을 사셨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족이, 4인 가족이 40만 원씩 투자해서 160만 원 보러 왔는데 호날두 계속 벤치에 앉아있고. 그게 가장 비싼 티켓이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패 이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부패에도 엉망이어서. 아, 그래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두 가지 짚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두 분은 어땠어요? 조수원 기자, 호날두 결장. 아니, 그런데 저는 입국할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왜요? 입국 장면을 저희가 이제 엠빅뉴스가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엠빅뉴스에서 정말 빠르게 보도하려고 입국하는 영상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영상 보면서 저희가 편집하시는 분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입국 장면 보셨어요? 보면 정말 웃질 않아요. 굉장히 화난 듯한 표정. 그냥 그냥 표정으로 오고 오다가 버스 타기 직전에 손 한 번 흔들어준 정도 외에는 그래서 아니, 저 친구가 도대체 저렇게 팬들이 밤새 가면서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웃어줄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고 가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 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귀걸이, 귀걸이 아니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안 나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미리. 뛸 선수라면 귀걸이를 하진 않았겠죠. 참 황당하다고요, 진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하우영 기자는 어땠어요? 신발끈을 고쳐먹는 장면이 잠깐. 신발끈? 그래서 아,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이러다가요.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손톱을 물어뜯길래요. 아, 저거 정비 다하면 나오나, 나오나 했는데 안 나오고. 디테일하게 보셨는데. 그런 아탈금 좀 있었죠. 이동건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경기 안 뛰고 집에 가서 러닝머실 뛰었대요. 힘이 남아 도는지 약 올리는 건지 이런 문자 주셨고. 정욱상 님은 경기 홍보할 때 호날두가 결장한다는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다들 느끼는 반대예요.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원인, 왜 안 뛰었을까, 혹은 못 뛰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 안 뛰었다는 거에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저런 보도를 종합해보면 원인은 호날두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계약서 상으로는 분명히 호날두 선수의 출장 조항이 있었던 것 같고. 유벤투스 측이 그 조항대로 계약을 했고. 유벤투스도 출장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선수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의지가 컸다. 우려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걸 몰랐는데 호날두 선수가 왔다가 경기를 뛰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게 12시간 일정이더라고요. 그게 1박 2일, 2박 3일 일정이 아니라. 이게 그냥 비행기 경여하려고. 그런 과목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면 괜히 이런 일정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 보면 그날 중국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네, 중국에서. 그 오후에 와서 뛰고 다시 나가고. 이 일정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무리하다는 감이 오잖아요. 그런 일정도 있었고. 주체 대행사인 더페스타. 그리고 대행사를 잘못 선정한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호날두 선수. 셋 중에 누가 잘 잘못한 거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조승훈 기자 어떻습니까? 제 의견보다는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축구. 보니까 제가 친한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하면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하나인. 서영욱 위원. 제가 친한 분이네요. 그런데 이분 의견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삼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서영욱 위원. 삼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리한 일정. 그다음에 무능한 주최 측. 그다음에 무례한 호날두. 그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서영욱 위원께서 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모했다. 결과적으로 더페스타가 이런 계약은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건데.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게 지금 12시간 체류했다고 그랬죠. 12시간 유벤투스가 체류해서 가져간 돈이 30억에서 40억 가져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도대로라면. 30억 이상을 가져갔어요. 위약금을 얼마 걸었냐면 호날두가 안 나왔을 경우에 위약금을 얼마 걸었냐면 지금 보도된 거에 따르면 6억에서 7억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의 계약을 해놓으면 호날두 연봉이 얼마예요. 올해 408억 받는 사람이에요. 숨 쉬는 게 연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몸 피곤하면 6억? 내가 물어줄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심리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국제의 거대한 이벤트들인데. 한 번도 이런 식의 거대한 이벤트를 경험해보지 않은 데에다가 이런 데서 이런 걸 주최를 하고 그걸 갖다 그냥 받아준 프로축구연맹. 다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앞에 미리 듣는 뉴스에서 그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처음 제기됐어요. 원고 측은 경기 티켓값 그리고 이거로 부족하다. 정신적인 위자료 내놔라 해서 1인당 107만 천 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글쎄요. 법조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팬들은 사실 호날두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티켓을 예매를 했을 거잖아요. 아마 미드 의심치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K리그 올스타 대 유벤투스라는 이름으로 티켓이 팔려나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경기가 또 아예 치러지지 않은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1인당 107만 원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서는 법률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미드 뉴스데스카에서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죠.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벤투스와 호날들을 사기죄로 지금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하영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는. 사기죄 성립 이전에요. 호날두가 이 소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무리만 지금 들끓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쪽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다. 마음 편히 있어요 실제로. 오늘도 외신 화면 보니까 시상식 가서 활짝 웃으면서. 그렇죠. SNS만 보면 그런데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날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죠. 제가 더듬죠 오늘. 호날두 얘기하면 저도 좀 화가 나서. 어떻게 조승원 기자 한마디 좀 해주시죠. 호날두에게. 호날두가 제가 뭔 말한다고 듣겠는데. 호날두가 사실은 제가 옛날 호날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릴 때 어렵게 자랐거든요. 마데이라라는 와인으로 유명한 섬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빈민가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형은 또 마약 중독. 이런 어렵게 자라면서 축구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어린이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선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팬들 특히나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게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이 손잡고 간 부모님들도 많았을 텐데. 양금숙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동생은 회사 휴가 내고 조카들 데리고 6시간 걸려서 왔다가. 아이고. 아이고. 허탈하고 긴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진짜 그래요. 이런 허탈한 마음들이 잘 달래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성태 의원 계속 또 뉴스에 나오고 있죠.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거였고. 어제 언론에 공개된 검찰 측 공소장은 그게 아니라 2011년 계약직 채용에 관련된 거죠.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전 KT홈 고객 부문 사정을 만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콕 찍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서유열 전 사장이 그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을 했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계약직으로 뽑혔다.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있는데.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회장을 증인으로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썼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 아이에게. 아비로서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하영 기자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공소장이 적시된 사실관계는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 온 것은 변론을 하고요. 김성태 의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2011년 3월 그 시점에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이 준 사실이 없는 이력서가 왜 KT에는 존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지. 그리고 소유열 당시 사장이 김 의원이 건넨 이력서를 직원들에게 주고 KT 스포츠당 관계자에게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거든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저도 그 내목에 좀 마음이 아팠는데 막 대학을 졸업하고 비로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딸 아이에게 아비로소 파견 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조차도 공정한 채용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청춘질 얼마나 많은지 그걸 파악하거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되먹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도 들으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nbc 라디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이로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의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단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지식산업센터 센터M 1600-5949 동원건설산업 오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거래가 마침내 미래의 세트요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에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 태우 비대만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원 기자, 하우영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 대담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셨네요 4876번님, 일단 조승원 기자님 오셨네요 제발 앞으로는 빠지지 마세요 사이다 방송의 대부, 이렇게 대부 옆에 물음표는 외치신 건지 큰아버지셨군요 문자 주셨고요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 주셨어요 김유경수님, 평범한 아버지로서 딸에게 힘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이라 미안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1347번님, 자신을 속이는 것만은 하지 맙시다 정직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서 힘써야 할 분들 아니겠습니까? 반문하셨고요 2410번님, 손바닥에 마주쳤으니 소리가 났겠죠 속 시원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하면 좋으렴만 다 드러났는데도 인정을 안 하니... 이런 문자 주셨어요 조승원 기자는 어땠습니까? 오늘 김성태 의원 기자회견 내용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항상 솔직하게 좋습니다 과감없이 솔직히 말씀드린 자면 제가 이 사건이 터진 게 2018년 12월부터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실제로 인권사회팀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좀 드려봤었고요 한겨레가 계속 단독 보도하는 것도 내용을 봤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저는 이 사건의 이름 자체가 명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김성태 대국민 사기 사건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이분이 국민들을 한두 번 속인 게 아니에요 한번 기사를 한번 과거 기사부터 쭉 훑어보세요 머릿속에서 한번 이분이 과거에 지금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명했던 것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작이라고 그랬죠 이거 나오자마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거짓말을 합니다 기사 뒤져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아예 그러다가 한겨레에서 그때 당시 보도했죠 합격자 명단에 없다 이런 식의 보도 나오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도 거짓말을 했어요 이메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메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내용들을 거짓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이메일로 받았다고 했어요 세상에 지원조차 안 했잖아요 지금 와서 들어놨잖아 아예 지원도 안 했잖아요 한 달 남들은 다 9월에 입시 전형이 끝났는데 자기 딸만 10월에 원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 받을 수도 없는 거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그렇게 시뻘건 거짓말을 대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해놓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나타나서 심지어 인성검사 불합격됐는데도 합격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거짓말을 친 사람이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게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 1인 시위가 아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나중에 의원들이 같이 합류를 했죠 그래서 기자회견이 서란돼 버렸어요 장재원도 계시고 장재원 의원님도 계시고 일본 말 많이 쓰시는 이은재요 윤재원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시던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오늘 또 한다 그러길래 이분이 그러면 이제 사실에 다 드러났어요 의원직 사퇴를 하실 모양이구나 아니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보세요 딱 오늘 내용 한 줄 요약 오늘 내용 한 줄 요약이겁니다 자기는 특혜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KT의 정상적인 채용 절차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바보랍니까 아니 세상에 입시 전형이 끝났는데 한 달 뒤에 원서 받아주고 심지어 인성검사까지 불합격된 사람을 합격시켜준 거를 본인들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채용이고 특혜인 줄 몰랐다고요 그거는 국민들을 바보라는 거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더 가슴 아픈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저는 오늘 김성태 의원께서 정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된 말을 또 하셨는데 가정의 평온이 짓밟혔다고 했어요 검찰 수사로 인해서 가정의 평온 김성태 의원의 그 가정의 평온 도대체 그 평온함은 어떻게 유지된 거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정하고 불법하게 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평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자기 가정의 평온을 짓밟은 게 문제라면요 제 생각에는요 김성태 의원은요 지금 공정경쟁이라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의와 도덕의 가치를 마구 짓밟은 분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해명이 국민들을 더 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 검찰 공소장이 언론에 나돌아다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표한다 한겨레가 이것을 또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겨레21 하영 기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공소장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은 이른바 언론의 관행인데요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공소 제기 이후에 공소장을 가지고 피의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언론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건 명예훼손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허용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조수환 기자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게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의 사건의 경우만 갖고 물어보신다면 이분이 만약에 이걸 갖고 피의사실 공포죄를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요 가장 억울해야 될 분은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수사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특검이 브리핑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안 된 건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가 있어요 이 피의사실 공포를 아무 때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공익적 가치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 그런데 이건 경우에는 현역 3선 의원이 자기 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사건인데 당연히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공익적 사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가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일 경우라는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이 사건에서 김성태 의원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묻힌 마치 무슨 인권 침해를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정말 치졸하고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건 볼 때마다 지금 조수건 기자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지죠 저희들도 사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채용이 안 됐을 거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그냥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소장에 적었다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 표현을 했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게 된다면 검찰 역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입장? 아까 조승원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김성태 의원의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발표했던 내용의 핵심은 그게 KT에서 설령 부정이 있었더라도 나는 몰랐다라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허위 사실을 공소장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본인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KT 내부에 그게 고정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 보는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한 내용은 KT와의 선극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혐의가 씌워진 내용은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KT가 알아서 기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빠져나가고 동시에 검찰도 KT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르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과연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KT가 알아서 한 거다 현재 검찰 기소는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를 기소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또 하고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참 이상한 것도 있는데 보통 우리 취업 준비생들 이력서 보면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하고 뭔가 빽빽하게 채워서 보내려고 하는데 무려 약 한 달 정도 뒤늦게 입사 원서를 낸 사람이 그것도 빈 공간이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이력서를 벙벙하게 내는데 왜냐하면 쓸 게 없거든요 이력이 없어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심하지 않은 회사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한 경우지만 KT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내고 있으니까 아까 김성태 의원이 딸에게 파견 계약직 권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KT면 파견 계약직 권하죠 들어가라고 하죠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파견 계약직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경쟁률을 끼고 공개적인 채용 결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명 자체가 과정도 이런 상황에서 이력서를 벙벙하게 내서 그런 자격조차 지원 자격조차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특히 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고요 하영 기자는 어떠세요? 핵심은 2011년 당시에 채용 계획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채용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이력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력서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이력서인 거죠 그것을 누가 작성했느냐도 사실은 저는 궁금해요 그 빈칸을 채울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채울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미영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자식을 위한 마음 어느 부모든 그렇겠지만 이 사건이 진실이라면 김성태 의원님은 과연 좋은 부모일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분들 취업준비생들, 가족들 그리고 저처럼 그냥 제3자 보더라도 정말 화가 나는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냈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용의자가 어제 검거됐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의 간부라고 하는데 하영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 사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2017년 3월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이 연합회 결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의 마침표 바로 앞에 있는 태극기 자결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정의당 특히나 윤소아 원내대표실에서는 황당과 당황한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윤소아 의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용만 보면 편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새가 있었다고 했었나요? 그 소포 안에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의 혹은 우익 단체들이 보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추정이죠 명확하게 보수 단체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태극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고 저는 그런 점도 좀 안타까워요 태극기라는 상징 자체가 이 정도로 오염이 돼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 협화평지 안에 보면 문재인 좌파독재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게 좀 이른바 좀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었죠 조수원 기자는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결론이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 일 자체도 황당한데 일 자체도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 또 마침 잡고 보니 진보연압 쉽게 말해서 진보를 지향한다는 사람이 또 이런 그렇게 또 했다라는 것도 참 믿기지도 않는 일이긴 한데 경찰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찰도 처음에 이게 경찰도 황당하긴 한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cctv 같은 증거들이 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동선들을 다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했는데 그걸 다 밝혔다 하는 걸 보면 또 그렇다고 무슨 검찰이 굳이 한국 지금 이 시기에 대학생 진보연압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건 아닌 상황인데 참 특이한 사건인 건 맞아요 유튜브로 손촌철님 손촌철님 진보대학 단체를 위장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 대학생 진보연압 측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조작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이른바 사과 조작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윤서하 의원한테 굳이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을 반대를 하는데 비판에 왔던 단체다 이른바 같은 편인 윤서하 의원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음에 대한 이준석 의원도 보수 세력에 뭔가 덮어 씌우기 위한 정치 공작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진보정치를 취재하면서 봤지만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일탈은 있는 거고 이게 그 사람 개인의 일인지 아니면 대학생 진보여합 단체의 일인지 이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직적으로 어떤 행위다 그렇게 단정 내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하나 짚어볼까요 어제 외교부 대외비 문건 중에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문건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2013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 측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한 사실이 들어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해결하라 이렇게 했다는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에 이렇게 맘대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영 기사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보도 자체의 내용도 내용인데요 지금의 논란이 시기가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복잡한 단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이고 그렇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또한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깊다 일본과 우리 정부와 사이에 뿌리 깊은 어떤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까지 연관된 거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조수환 기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우리 외교부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사법 판결에 대해서 관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나 이쪽에서는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의 권위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인정을 무시하고 편합니다 무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압박을 통해서 뭔가 판결을 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판결을 바꾸려고 실제로 시도를 했었잖아요 과정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관여한 사람도 되게 많고 김현장이라는 거대한 법률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도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전직 외무부 장관들이 다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뭔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빌미를 준 건 분명히 잘못이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할 때는 이게 그냥 찔러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그런데 될 것 같으니까 시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법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상 기사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너네 제 대표번에 얘기해서 재판에 개입해라 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고 답을 해야 그게 정답인 건데 오히려 그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재판이 5년 이상 길어졌고 그 사이에 소송을 걸었던 원고 4분 중에 3분이 고령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의 한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정말 일본의 이런 요구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얘기를 이걸 들어준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가지 이슈를 짧은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MBC 조승원 기자 한겨레21의 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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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